와 이 방법이면 어떤 쓰레기 봉투도 다 묶을 수 있겠는데요? 오늘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꽉 찬 쓰레기 봉투도 가볍게 묶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일단 작은 것부터 가볍게 묶어주시고요. 이건 비교적 쉽습니다. 문제는 손잡이 부분인데요. 보통은 신발 끈 묶듯이 두 번 교차해서 매듭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오른쪽 손잡이를 먼저 내려놓고 그 위에 왼쪽 손잡이를 올립니다. 그리고 이곳으로 손을 넣어 위에 얹은 손잡이 아랫부분을 당겨주세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이렇게 꽉 잡아당겨서 한 번만 묶어주시면 됩니다.